오늘은 여러분 좀 칭찬 좀 받고 싶습니다. 칭찬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은 이게 우리들 말의 랜선 독서 모임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강인함의 힘은 대국민필 독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특강을 1강부터 준비를 할 때 아 이거를 설명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까? 더 이렇게 느낌이 확 와닿게 이거를 좀 경험하게 해드릴까? 그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강인함의 힘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강론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내 삶에 바로 적용해봐야겠다. 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얘기들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실험의 결과들,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다. 그냥 좋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삶에 적용해보니까 이 정도까지 좋더라.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프로젝트가 이겁니다. 5년 전으로 체력을 끌어올린 비밀. 이걸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를 보여드릴 거예요. 데이터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해드린 대국민필독소가 작년 여름에 퓨처셀프였어요. 솔직히 진짜 마음 같아서는 두 달에 한 권 정도는 대국민필독소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권 정도 진짜 좋은 책 읽으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대국민필독소가 작년 여름에 이 포맷으로 소개하고 처음이에요. 처음. 앞으로 대국민필독소는 정확하게 이 포맷으로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또 강인함의 힘 다음 대국민필독소가 나오면 이 강인함의 힘 소개해드린 날짜 여기다가 딱 써놓은 다음에 이게 또 마지막 대국민필독소였습니다. 이것도 소개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놓친 분들이 있으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인함의 힘을 읽고 나서 너무 좋잖아요. 지금 이미 읽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진짜 너무 좋아요. 술술 읽혀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달리기를 했어요. 그래서 날짜가 앱에 기록이 돼 있죠. 저는 여러분 달리기를 학생 때도 못했고 10대 때도 못했고 20대 때도 못했고 저는 달리기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최선을 다해서 운동할 때 뛰었지만 기록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나쁜 편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진짜죠. 여러분 2019년이니까 5년 전이죠. 5년 전이에요. 횟수로 5년 전인데 이때 제가 달리기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3.2킬로를 떴던 건 2마일을 뛰었어요. 2마일 정말로 열심히 뛰어서 이게 그 5년 전에 제 최고 기록이에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한 것도 있을 텐데 이때 뛰고 나서 진짜 입에서 피맛이 날 정도로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쓰러집니다. 정말 진짜 토나온다가 딱 알맞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무려 여러분 5년 전이에요. 이때는 30대고 이때는 40대에요. 근데 제가 4월 13일 얼마 안 됐죠. 그쵸? 이때 여러분 진짜 이때 이 악물고 또 뛰었어요. 그래서 거의 5년 전에 근접하게 기록을 냈습니다. 제 이제 앞으로 목표는 일단은 3킬로를 뛰는데 16분 안에 뛰는 거가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킬로를 뛰는데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15분 안에 뛰어보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단계 올려서 저는 뭐 10킬로 이렇게 달리게 할 생각은 없거든요. 5킬로미터를 30분에 뛰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꾸준하게 즐겁게 유지할 수 있으면은 60, 70이 돼도 좀 뭔가 저는 근력운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행복한 인생이 지속되지 않을까 막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이렇게 막 희망이 제 몸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에 강인함의 힘이 이제 비밀이 숨어있어요. 이때는 되게 열심히 뛰었는데 진짜 악으로 깡으로 구시대적 강인함의 힘으로만 뛰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5년 사이에 제가 기웅이 두 번이 발생해서 진짜 이거는 기웅 안 걸려본 분들은 몰라요. 정말 기웅 한 번 수술하고 나면은 삶이 바닥까지 꺼져요. 그러면서 다른 수술도 한 번 하고 그래서 이 5년 사이에 저는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유지한다는 거는 악으로 깡으로는 안 돼요. 이미 많이 기능이 떨어졌어. 그래서 이 강인함의 힘을 읽었잖아요. 찐 강인함이라는 게 달리기니까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깔딱깔딱 참고만 뛰는 게 아니라 여기 특히 달리기 얘기가 나오니까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 강인함의 힘을 읽고 우리 PT 코치님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좀 영상도 참고하고 책도 보면서 코호흡도 늘리고 그 다음에 이때는 사실 스트레칭을 거의 뭔지 모르고 하고 했고 코치님한테 제가 상의를 드렸어요. 코치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달리기를 5년 전 최고 기록을 깨서 구독자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목표인데 스트레칭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며칠 배웠어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하고 하니까 다 기억이 나요. 제가 뛰면 발목이 아프거나 무릎이 아팠는데 이번에 뛸 때는 힘이 들지언정 통증이 없었어요. 통증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전략이 조금 실패해서 더 빨리 뛸 수 있었는데 순간 너무 흥분해서 좀 페이스가 무너져가지고 제가 기록이 더 잘 날 수 있는데 못 나왔는데 너무 여러분 이게 전략을 잘 짜고 그 다음에 이 달리기 강한 달리기 제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달리기 선수가 된다라는 게 단순히 그냥 무조건 뛰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도전을 하니까 저는 여러분 기웅 수술하고 진짜 몸이 마탱이가 갔는데 다시 이 정도까지 끌어올리고 근데 이것도 저는 진짜 열심히 뛰어서 숨이 진짜 마지막에 까딱까딱 거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올리는 거는 그거는 안 돼요. 조금은 더 올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목표는 뭐냐면 한 5분 30초대를 즐겁게 3키로를 뛸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전력질주로 달려갖고 최고 기록을 세우는 걸 도전하고 그러면서 5킬러를 또 썰렁썰렁 뛰어보고 이게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게 왜 가능하게 되었냐? 진짜 강인함의 힘을 잃고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읽은 분들은 이거 읽어보신 분들은 아 저럴만 하지. 특히 스티브 맥은익스 작가님이 또 엘리트 달리기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 엘리트 달리기 선수의 사례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이거를 실제로 뛰는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그래서 좀 다 데이터로 앞으로 몇 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서부터 이거는 중요한데 안 읽을 거예요. 여러분이 다 직접 읽어보셔야 돼요. 한 가지 사례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 드레바는 고립무원 지대에서 생존 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 최소한의 보급품만으로 극심한 수면 부족과 싸우며 대원들과 함께 전투력을 검증받았다. 극악의 상황이죠. 그렇죠? 몸에서 에너지가 고갈되면 시야가 좁아진다. 몸에서 에너지가 고갈되면 식량과 물을 찾고 수면 욕구를 채우는 일에만 온 정신이 쏠린다. 생존 반응이죠. 이 밖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함께하는 대원들은 뒷전이고 자기 생각만 하기 쉽상이다. 생존 훈련에 들어가기 며칠 전만 해도 팀을 먼저 생각하고 자긍심이 넘치던 몇몇 대원들이 자신의 안의를 걱정할 상황이 되자 스트레스에 굴복하는 모습을 드레바는 지켜봤다. 뭐예요? 강인하지 못한 거죠. 이들은 전투식량을 챙길 때 정해진 자기 목보다 몰래 더 챙기고 불침번을 설 때는 수면을 보충하려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몇 분이라도 늦게 일어나 동료와 근무를 교대했다. 그러나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진짜 강한 사람은 극기심을 발휘하는 대원들이 있었다. 이들은 웃음을 잃지 않았고 자기보다 팀을 먼저 챙겼다. 별일이 없을 때 강인한 사람이 되기는 어렵지 않다. 이거는 제가 좀 할 얘기가 많아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별일이 없을 때 강인한 사람이 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극심한 압박을 받을 때도 강인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극심한 압박을 받을 때도 강인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우리가 원하는 강인함은 여러분 뭐예요? 강인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극심한 압박이 있을 때도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고 올바른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은 여러분 이 강인함의 힘이 그런 걸 알려주는 책이에요. 사람은 쉬운 길을 선택하는 쪽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피처셀프 내용이죠. 근시한적 선택을 하게 되죠. 평정심을 유지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드레반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 실력에 큰 차이가 있는 사람 뭐예요? 허세죠. 허세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면 예외 없이 무너집니다. 반면에 자신의 장단점이 무엇이고 자신의 역량이 어디까지이고 무엇이 두려운지 사실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감당할 방법을 찾아요. 도심 사이를 걷든지 정근석을 돌아다니든지 사람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짓 기준을 세우고 자신을 부풀리지 말고 주어진 현실을 냉철한 눈으로 평가해야 하고 예상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소셜미디어 SNS는 뭐예요? 우리의 최대치만 업로드를 하거든요. 가장 완벽한 상황 가장 행복한 상황 그러면서 거기에 따봉을 받으면서 내 기준점을 글로 잡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현실에서 무너지죠. 그럴 때만 이런 따봉을 누가 눌러줄 때 막 도파민이 쏟아져 나오니까 행복해서 그런 포스팅만 점점 올리게 되는데 그건 내 현실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좀 꾸며진 거고 각색된 거잖아요. 뭐 가끔 올리는 거 괜찮죠. 근데 계속 그것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기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과의 갭이 이렇게 차게 나면 어때요? 무너지는 거예요. 압박 속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경기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110%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은 틀림없이 흔들리고 무너져요. 이게 할 말이 너무 많은 게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대표예요. 대한민국은 인프라는 진짜 허접한데 무슨 뭐 아마추어 스포츠든 뭐 국가대표 뭐 이렇게 올림픽 참가자들이 하는 훈련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로스포츠 야구든 축구든 인프라는 너무 허접한데 우리나라 국민은 어때요? 항상 정신력을 강조해요. 항상 뭐 16감 항상 금메달을 강조해요. 그래서 또 정신력으로 어쩔 땐 돼. 어쩔 땐 돼. 근데 어때요? 무너지면은 말도 안 되게 심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막 밑도 끝도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 실력이 아닌데 다 그렇게 멘탈만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브라질 월드컵이었나요? 그 알제리 알제리전 맞을 거예요. 그쵸? 그나마 조편성에서 알제리가 우리의 1승의 재물이다 뭐 이딴 얘기했다가 그 실력과 갭 차이가 나서 그 경기는 우리나라 그 역대 축구 역사상 가장 멘붕이 온 경기가 아닌가 그냥 뭐 강팀이랑 하면은 워낙 강팀이기 때문에 뭐 5대0 나올 거 아는데 알제리는 1승의 재물이라고 떠들었다니까요. 아프리카 팀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실력과 아직도 저는 그게 그때 제가 회사 다닐 때 봤던 기억이 나요. 그 알제리의 그 스피드와 조직력과 투지 모든 게 너무 대단해갖고 보는 제가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이거 안되겠구나 진짜 그러면서 아무튼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는 여러분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저출산인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누적된 반영이라고 봐요. 그냥 현실과 갭이 너무 커서 현실과 이상 우리가 이렇게 뭔가 염원하는 것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빠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빠르르르 너무 안타깝죠. 출발선에 서서 이 경기는 아주 쉬울 거라고 혼잘만 하는 선수도 그냥 자기체명 걸지만 그게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어요. 진짜 일시적으로는 좋은 효과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그것만으로는 절대 경기를 뒤집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경기는 엄청 어려울 거라는 선수도 너무 낙담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언제 돼요?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고 내가 마지막 모든 걸 쥐어짜내야 될 때는 할 수 있다 외쳐야죠. 화이팅 외쳐야죠. 근데 그냥 터무니없이 내가 준비도 안 됐으면서 시합이 상당히 긴 예정이고 뭔가 앞에 펼쳐지는 게 솔직히 생각보다 극악한 상황인데 정말 극한의 상황인데 그냥 할 수 있다만 외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실력을 내지 못합니다. 현식을 왜곡해서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꾸준하게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또는 경기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평가하고 이 두 가지 평가를 기반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선수들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다 읽고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좀 말씀드릴게요. 드레반의 경험은 특이하지 않다. 여기에 이제 이건 1화죠. 여기 드레반 씨랑 이 엄청나게 경험이 많은 드레반 씨랑 경험담을 나눈 건데 진짜 스티브 매그니스 작가님이 얼마나 글을 잘 쓰냐. 요건 이제 연구 결과를 인용을 한 거예요. 과학적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21세기 초에 한 연구진이 드레반과 했던 똑같은 생존 훈령을 받은 각 병과의 군인들을 분석했다. 연구진이 발견한 현상도 드레반이 경험했던 것과 차이가 없다. 거의 모든 군인이 생존 훈련을 받는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했다. 이때 일부 군인은 정신이 멍해지면서 현실에서 분리되는 기분을 느꼈다. 반면에 일부 군인은 대체로 냉정한 판단력을 유지했으며 잠재력을 발휘해 임무를 무사히 수행했다. 이 두 그룹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랐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군인들이 여러 훈련을 수행하는 데 더 뛰어났다. 투지가 넘치고 강한 군인일수록 과제를 평가할 때 자신을 위협하는 대상이 아니라 도전과제로 인식했다. 이게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난간에 부딪혔을 때 이거를 도전과제로 봐야지 이게 나를 진짜 완전히 그냥 붕괴시켜버리는 쓰나미로 보고 그냥 나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를 마주쳤을 때 난 답이 없어 그냥 짜증만나 그러면은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연구진은 결론을 제시하며 투지가 넘치고 강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더 정확하게 기술한다라고 요약했다. 다시 말해 이 군인들은 현실을 직시했다. 할 얘기가 여러분 좀 많습니다. 일단은 아까 이 부분은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디죠? 아 여기죠? 별일이 없을 때 강인한 사람이 되긴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극심한 압박을 받을 때도 강인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 우리가 원하는 강인함이 뭐라고 여러분? 진짜 강인함을 발휘해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 힘든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짜 찐으로 이 강인함을 키우고 싶다면은 평소에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백번도 더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평소에 수동적으로 어떤 패시브한 힘든 상황이 나에게 닥쳐서 그걸 극복하면서 강인함을 무작정 그때만 키울 게 아니라 내가 평온한 상태 있잖아요. 별일이 없을 때 자꾸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을 어때요? 극심한 압박으로 몰아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평정심을 찾고 달리기를 하면서 그때 내 호흡이 어떤지 내 몸 상태가 어떤지 그걸 알면은 어때요? 실제로 내가 능동적으로 한 도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패시브하게 내가 예상치 못한 언엑스펙티드한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는 그런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도 강인함을 발휘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데 평소에 우리가 도전 얼마나 하나요? 정서적 도전 정신적 도전은 뭐가 있죠? 독서가 있겠죠. 육체독 도전은 뭐 있어요? 달리기 있고 등산 있을 거고 PT 있을 거고 헬스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하시나요? 평소에? 그래서 애매한 육체적 운동이 뭐냐면 걷기예요. 걷기 너무 좋죠. 안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은 진짜 1억 프로 좋겠죠? 근데 저는 걷기는 여러분들이 아껴두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를 위해서? 80이 되면 75 이렇게 넘어가면 그때 하면 너무 좋은 운동이거든요. 여러분이 심지어 60 되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걷기가 아니라 제가 그때 한번 알려드린 빠른 걷기 이게 그냥 걷기랑 달라요. 빠른 걷기를 하면 굉장히 생각보다 여러분의 퍼포먼스를 생각보다 많이 끌고 올라가야 돼요. 그럼 진짜 생각보다 땀도 많이 나고요. 진짜 건강 측면에서 유지가 아니라 기능 향상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걷기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또 걷기 중에 안 좋은 게 뭐예요? 너무 많이 걷기 만보기상 걷기 제가 예전에 이거 뭐 제가 뭐 네이처부터 뭐 뭐 별의별 걸 다 보여드렸는데 제가 만보 걷기가 아니니까 뭐 니가 뭘 하냐 그러는데 데이터의 근거에서 해야죠. 저는 여러분 달리기가 좋아져도 10키로는 뭐 인생에서 마라톤을 뭐 한번 도전하면 뛰어볼 생각은 있지만 10키로를 저는 꾸준히 뛸 생각은 없어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저는 만약에 10키로를 뛰어야 된다 하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3키로 뛰고 근력운동할 것 같아요. 3키로 뛰고 제 주변에 운동 고수분들도 이거를 추천을 많이 해요. 달리기 고수분들은 뭐 달리기를 추천하겠죠. 왜냐면은 근육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육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걷기 데이터를 봐도 무작정 많이 걸으면 패탈리티 사망률이 올라가요. 올라가. 이게 뭐 계속 좋은 방향으로 지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올라가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자꾸 도전을 해야 돼요. 영어 공부에 도전을 하고 두꺼운 책에 도전을 하고 어려운 책에 도전을 하고 그런 도전을 했을 때 머리 쓰는 그러니까 책을 읽는데 어려운 책을 읽고 머리가 뽀개질 것 같잖아요. 그런 훈련을 한 사람은 내가 머리가 뽀개져야 할 것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때요? 훨씬 수월하게 그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왜 문해력이 올라가고 지구력이 있으니까 글을 읽는 지구력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어떤 능력이 올라왔냐면은 법적 문서를 보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그게 일반인들은 법적 문서를 보기가 어려워. 용어도 어렵고 재미도 없고 꼼꼼하게 봐야 되거든요.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문구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모르면은 크게 당하는 문구들이 있거든요. 그걸 꼼꼼히 한 5년, 6년 보다 보니까 이 법적 문서를 검토하는 그 문해력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서명 같은 거 쉽게 봐요. 법적 서명 같은 것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싱큐베이션 같은 거 참여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서평까지도 써보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얘기예요. 진짜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아요. 별일 없을 때 강인한 사람이 되긴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극심한 압박을 받을 때도 강인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부분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 객관화가 거의 안 돼요. 진짜 제가 볼 때 90% 이상은 자기 객관화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아시나요? 아시나요? 거의 모르실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려면은 기록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되게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을 스스로 피드백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다이어리가 좋고 일기장이 좋고 뭐든 좋은 거 아니면 뭐 달리기 앱의 기록이 좋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지금 3km를 몇 분에 뛸 수 있으세요? 이건 너무 어렵다거나 여러분 그럼 좀 1km를 여러분 몇 분에 뛸 수 있으세요? 이거 아시는 분 몇이나 있을까요? 안 뛰어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면서 기록을 재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건강을 지표를 체크해야 되는데 아무 도구도 없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는 걸로만 여러분 건강을 어느 정도인지 따져봐야 되는데 여러분 나위야 1km와 달리기 이 기록이 있어. 그것도 뭐 1km 달리기 기록이 있고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에 대한 5km 달리기 기록이 있어. 그러면 뭐 여러분이 뭐 암이 걸렸는지 그런 것까지는 당연히 모르겠지만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말해줄 수가 있어요.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객관화는 뭐예요? 내 한계치가 어디냐 앞에 거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자꾸 도전을 해봐야 인생에서 도전을 해봐야 내 한계치가 어딘지 알면서 내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내 바운더리가 여기구나. 내 바운더리가 여기구나. 왜 여러분 영어 공부 실패하는지 아세요? 3000시간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일단.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3000시간 공부해야 되는 거 알았어. 아 이거 하면 되는 거야. 나도 영어 되겠네. 그러려면 일단은 그래. 그럼 3년 안에 영어 끝내야지. 그럼 1000시간씩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하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그럼 20시간씩 해야 돼요.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 돼요? 3시간씩 해야 돼요. 하루도 안 빼고. 단 하루도 안 빼고. 근데 영어 공부 하루에 3시간 해본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거의 내가 볼 때 0.01%도 안 돼요. 실제로 하면은 정도의 차이만 있겠지만 영어 실력이 진짜 많이 올라가거든요. AI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외국으로 나가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듬으로 나가면 좋겠고 AI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만 일단 외우고 읽고 유튜브만 있어도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안 해 3시간. 그다음에 이게 3시간이 며칠이 지속이 될 건가.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영어를 내가 그렇게 해서 3000시간 동안 해서 성공을 해내. 내가 그래서 일단은 언어라는 맥락으로 이 정도 하면 된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다른 언어 할 때 어떨까요? 일본 아예 몰라. 근데 어떨까요? 방법론을 찾겠죠. 일본을 어떻게 하면 최소 쉽게 할 수 있을까? 방법론을 찾고 그다음에 일본론은 방법론을 안 찾아도 애니만 봐도 알아요.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한 단어가 많아요. 한자어 베이스이기 때문에. 영어보다는 무조건 쉽다는 걸 알아요. 어순도 똑같고. 어순도 똑같고. 그러면 그게 언어에만 국한될까요? 아 뭘 하나 할 때 3000시간 정도 하니까 완전 전문가까지는 아니어도 인계점 넘어가면서 어디 가서 좀 그래서 내가 어? 얘기는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더라. 거기에만 멈출까요? 자격증도 그렇게 도전하게 되고요. 다른 것도 다 그런 식으로 충분히 긴 시간을 갖고 시간. 왜? 자 내가 3시간을 빼야 되잖아요. 내가 3시간을 빼야 되잖아요. 3000시간 하려면은. 영어 공부 다 했으니까 그 3시간 비네? 3시간 비네? 그거 다른 걸로 채워넣는 거예요. 다른 걸로 채워넣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기술을 배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뭔가 부업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왜? 3시간이 내가 확보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 우리가 여러분 군인은 아니니까 이런 특수인물을 맨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상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간 확보를 내가 얼마나 할 수 있고 그 확보된 시간 안에서 내가 집중을 얼마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근간이에요. 근데 이거를 99%가 못해. 저는 그래서 멘토링 프로젝트를 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냐. 저랑 같이 하면 다 한다니까요. 그 6주 안에 8주 안에 느끼고 해내는 게 너무 많아요. 직장인이라서 다 바빠. 취준생이라서 바빠. 주부라서 바빠. 다 바쁘대. 근데 멘토링 프로젝트 하면 일주일에 책 한 거 못 읽는 분이 거의 없어요. 서평까지 다 써내요. 그러면서 미니 미션도 주거든요. 그것도 다 해요. 멘토링 프로젝트는 여러분 참고로 5월에서 6월에 다시 이제 6기를 모집을 할 겁니다. 저희 사무실이 조금 큰 데를 얻어갖고 30명, 50명이 들어올 수 있는 데쯤 그거 뭐지? 그거 인테리어 하고 있어서 그거 완성되면 바로 모집을 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오늘 이게 딱 와서 팍 맞으신 분이 있으실 텐데 한 번으로는 안 돼요. 제가 앞으로 100번, 1000번 더 강조해 드릴 거예요. 왜? 저는 여러분 잘 될 거 알고 있어요. 잘 될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간단하지만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이거를 꾸준하게 하면 여러분이 잘 될 걸 너무 알고 있어요. 저는 진짜 그 강인함의 힘이 진짜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아, 이걸로 우리가 또 한 번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구나. 솔직히 피처셀프는 약간 좀 철학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강인함의 힘은 강론에 가까운 책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인 책이에요. 여러분, 이거 두 개 다 읽어보세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아셨죠? 얘기하다 보니까 27분째였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우리가 오늘 6강이었죠? 7강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6강의민 Astra 11강의 Soul